해커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입니다. 이제 근대 파트로 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개항 이후에 이 정책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4문제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근대 파트로 넘어오면 연도가 굉장히 짧게 떨어질 거예요. 근대 시기에 100년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같은 연도에 이르는 일도 굉장히 많이 했고 가끔 연도를 물어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떤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왔는지를 인과관계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이 사료를 보면 시아버지 죽어 이미 상복을 입었고 갓난아이 베넷물도 다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모두 군적에 실렸으니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오 이정은 호통치며 외양간에 소를 끌고 가네 이거는 군정의 문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백성의 삶을 표현하는 애절량이라는 시인데 조선 후기의 정약용이 쓴 거죠. 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그중에 성인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 군포라는 게 있었죠. 군정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 군포가 사실은 내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실제 군인으로 복무를 하는 그 기간의 나이대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이가 되지 않은 갓난아기한테도 이걸 하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문란하다라고 그러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겁니다. 이 군정의 문란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뭔가를 해요. 고종 때 그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했다. 여기 바로 1번의 정답이 나오네요.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었고 가장 양반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받는 거예요. 원래는 양반들이 안 냈었잖아요.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호포제를 실시를 해서 이거를 군정의 문란을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가까운 일일 건데 나머지 것들 좀 볼게요. 전세를, 토지세를 1결당 4두에서 4두부터 6두까지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실시했다. 일단 이건 군정이랑은 또 관련이 없지만 시기적으로도 이거는 인조식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현직관리한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는 것 이 직전법 실시하는 것은 세조 때 일입니다. 세조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의창을 설치하는 것 이거는 고려시대 성종 때 일이죠.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시대입니다. 이건 광종 때 일이네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2번 넘어가 볼게요. 빈출 키워드 나와 있네요. 자주 나오는 문제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매천야록이라고 황현이란 분이 있어요. 근대 시기에 선비인데 개인 기록물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들이 나와 있어서 그 시대에 부족한 기록을 메꾸는 사료를 주로 씁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라 안에 서원과 사묘를 모두 철폐하고 남긴 것은 48개소에 불과하였다. 만동묘는 철폐한 후에 그 황효위판은 북원의 대보단으로 옮겨서 봉환하였다. 서원을 만들 때에는 뜻이 매우 좋았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날로 패단이 심하였다. 그러므로 서원 철폐령을 내린 것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를 누구누구가 한 거다 약간 지지하는 입장에서 뭐를 쓰고 있어요. 서원 철폐, 누구의 업적이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섭정기에 있었던 일이죠.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나선정벌을 위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한 것은 효종입니다. 효종.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것은 숙종이고요. 신유박회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당한 것은 순조대 일입니다. 순조대. 정조가 죽자마자 바로 천주교 사건이 터져가지고 정조대에 총에 받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쓸려서 정약용 포함 전부 유배를 가게 되죠. 대전통편을 편찬을 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대전통편. 이 통편이라고 끝나는 것은 정조대고요. 이거 만들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 버전으로 법전 정비하는 게 대전회통이라고 했어요. 이게 고정될 겁니다. 같이 기억해 놓을게요. 환국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이게 흥선대원군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올라가 볼게요. 3번. 밑줄 그은 중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복궁 연건일기는 한성분 주부 원세철이 경복궁 중건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매일 기록한 것이다. 중건은 다시 짓는 거를 중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복궁 연건일기가 이거 뉴스 본 분들도 계실 텐데 뉴스에서 꽤 화제가 됐었죠. 원래는 이게 9권짜리예요. 9권짜리인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 그걸 꼼꼼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 기록이 바로 이 연건일기인데 여기에 우리가 고쳐서 만든 거, 새로 만든 거 그런 내용을 다 적었겠죠. 3년간의 공사활동을.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다 없어지고 한 권만 남아 있어서 지금 복원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경복궁이. 그래서 광화문 현판이 원래 배경이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이게 일본에서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 자료실에서 9권짜리 완질이 있는 거를 비교적 최근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 보니까 우리가 원래 광화문 현판을 흰색 바탕에다가 검정색 글자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광화문의 현판이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자였음을 알려주는 묵질금자라는 게 있더라.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게 또 뉴스에 한창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지금 묻고 있죠. 이 시기는 오랫동안 버려졌었던 경복궁을 다시 한 번 크게 짓는 사람. 굉장히 오랫동안 버려졌었죠.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여기 한 270년 정도 버려져 있었던 경복궁은 그때 왕으로 즉위한 사람의 왕권을 좀 돈독히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분의 아버지에 의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했었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경복궁 중건사업이었죠. 자 흥선대원군이 추진했었던 이 사업. 여기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오른 거 골라 보겠습니다. 비변사가 설치되는 거는 좀 일찍부터 설치가 되죠. 중종 때 일입니다. 삼포외란을 계기로 비변사를 설치했었으니까 흥선대원군 시기가 아니에요. 기억이 들어가는 거 다 지워버립니다. 사창제가 실시되었다. 환곡의 폐단을 정리하기 위해 사창제를 실시하죠. 니은은 맞는 얘기니까 니은이 없는 것도 지워버립니다. 원납전이 징수되었다. 원납전이 뭐냐면 이 공사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 거예요. 돈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막 돈도 찍어내잖아요. 고액화폐인 당백전도 찍어내고 이렇게 기부금을 걷는데 원해서 내는 돈이다 해서 원납전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원해서 기부금을 내겠어요? 내라고 약간 강제를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양반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원해서 낸 게 아니고 원망하면서 내는 돈이다. 그래서 원납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 경복궁 중건사업에서 좀 삐그덕 걸었던 것 중에 하나죠. 원납전을 징수합니다. 기부금을 강제로 걷죠. 그럼 니은 디귿이 들어가 있는 3번으로 일단 답은 골라줄 수가 있겠고요. 대전통편이 편찬되는 거는 정조때입니다. 정조때가 대전통편이고요. 이 대전통편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한 80년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변한 거를 다 싹 모아가지고 한 번 다시 싹 돌려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회전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 싹 정리해가지고 만든 거를 대전회통이라고 한다. 이게 고종 때 정리된 마지막 버전의 법전입니다.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서 많이들 헷갈려하는데 그래서 선지에 가끔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대전통편 같은 거는 이거 같은 거 이제 정조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4번은 아니겠죠. 3번으로 정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3번에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4번 가 법전이 편찬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도 바로 나오네요. 대전통편 이후에 80년 만에 새롭게 편찬된 법전이다. 기존 법전을 기본으로 삼고 보완을 해서 조선시대 마지막 통일법전이다. 이게 고종 시기 때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번 하거든요. 그게 대전회통이에요. 근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전통편도 있었잖아요. 대전통편은 대전통편 이거 이 대전통편은 정조때예요. 너무 헷갈려요. 그런데 정조 위에 영조라는 임금이 또 있었죠. 영조가 치시기간이 또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국대전 만들고 나서 영조 시기까지 오면 변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조가 한 번 싹 정리를 해요. 그래서 경국대전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영조가 속대전을 만들죠. 그리고 영조 뒤를 이은 정조도 그 뒤에 바뀐 것들 다 모아서 그 할아버지가 만든 이 대전을 한 번 더 통합해가지고 편찬을 한 거. 그게 대전통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억을 해주셔서 법전이 헷갈리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시기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종인데 고종 시기라면 흥선대용군 시기하고 겹치죠. 이거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일 적절한 거 골라 볼게요. 동의보감을 지필하는 의관 이거 선조 시기부터 광해군까지 지필 된 겁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만동묘 복구를 건의하는 유생 복구라고 한다면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답인데 만동묘는 명나라 신종하고 의종한테 제사 지내는 서원이에요. 근데 서원 철폐 사업을 하잖아요. 그때 만동묘도 한 번 철폐를 해가지고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엄청 했었어요.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혼민정음 연구하는 집현전 학사는 조선 초기니까 아니고 개혜 약조도 조선 초반이에요. 전기니까 아니에요. 성균관의 탕평비 건립을 명하는 국왕은 영조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어서 정답을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었어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가나 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여기 지금 찾는 거예요. 대왕 대비 전에 전교하기를 익성군이 어제 입궁하였으니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의 봉작을 내린 것을 오늘 중으로 거행하도록 하라. 이 사람이 고종이죠. 12살에 어린 고종이 이제 입궁을 하는 모양이에요. 고종의 즉위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종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그 비에서 이르기를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즉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 척화비잖아요. 척화비는 신미양료 끝나고 나서 세우죠. 신미양료 척화비를 세우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이 고종이 즉위하는 것은 이 정도 연도인데 고종이 즉위를 하고 척화비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에요. 12살에 어린 임금이 즉위를 하니까 한 10년 정도는 고종이 섭정 같은 걸 하는 거죠. 그 기간 안에 있었던 게 척화비를 세운 건데 그러면 10년이 지나지 않은 연도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도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고종의 즉위를 하고 아직 아버지가 섭정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그 시기다. 그리고 우리가 연도를 외운다고 한다면 병인양료, 신미양료, 강화도 조약 이 정도까지는 외워놓으면 좀 편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 사회 시기에 있었던 거 찾아보겠습니다.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는 건 188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서양 세력이 본격적으로 넘어오는 거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고 난 다음의 일이거든요. 아직 그거는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일본의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운요호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강화도 조약을 하잖아요. 1875년에 운요호 사건이 있고 그 다음 해에 강화도 조약을 하니까 사이가 아니고 뒤로 가야 되네요. 러시아가 용안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것도 좀 뒤시기로 넘어가야 돼요. 약간 러일전쟁 발발하기 직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3년쯤으로 올라가고요. 독일상인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오페르트는 상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독일꾼이에요. 독일꾼인데 조선이 서양 사람들에게 너무 완고하니까 이거를 자기는 교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교역이라기보다는 장사에서 돈 벌고 싶은데 정식으로 허가도 안 내주고 하니까 약간 우리 정부하고 교역을 억지로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누가 이걸 팁을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조상을 모시는 걸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조상의 묘를 파서 그 뼈를 유고를 인질로 잡으면 원하는 걸 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누군가에게 팁을 얻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남의 조상님 무덤을 파가지고 도구를 시도했는데 하필 그게 누구냐면 남연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 도구를 시도를 하죠. 그때 당시에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묘를 이 자리가 흥선대원군이 되게 명당자리를 썼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풍수지리를 굉장히 신봉했는데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남연군 무덤이. 근데 수소문을 해서 기운이 굉장히 좋다라는 땅을 사서 실제 거기가 원래 사찰에 있었던 지역인데 사찰을 사가지고 그 사찰을 없애고 거기다 무덤을 썼단 말이에요. 이장을 하고 여기가 너무 명당이라고 하니까 혹시 누가 명당자리 훔치기도 하거든요. 혹시 누가 이걸 파헤치거나 이럴까봐 이 관을 들고 가거나 여기 안을 보지 못하게 석회로 관을 이렇게 감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팠는데 관 안에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 뼈를 취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몰래 파야 되는데 지금 석회가 단단해가지고 곽이 따지질 않으니까 날이 밝아버리고 그냥 무덤 연체로 그냥 도망가버리는 거죠. 되게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이걸 듣고 홍선대원군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겠죠. 이런 못 배워도 이런 놈들이 있나 저런 저런 오랑캐놈들하고 나는 절대로 우리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홍선대원군은 절대로 서양 사람들하고는 문을 트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공고히 하게 되죠. 그러니 나중에 미국이 와서 통상 요구 같은 거 해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시기상으로는 신미양년보다 이전 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데 독일 상인의 오페르트가 이 묘 도구를 시도하는 건 고종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1868년인데 1866년에 우리가 병인박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병인양녀 같은 거 터지죠.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안 그래도 불신이 올라가는데 이런 황당한 사건까지 하게 되니까 누가 오건 서양인하고는 우리는 교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굳히게 돼요. 그러니 나중에 신미양녀 때도 이 교류를 하는 걸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1868년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걸 겪고 나서 불신이 공고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랑 또 전쟁을 해서 우리가 굉장한 피해를 입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이 물러가고 우린 절대로 서양 애들하고는 교류 안 해! 라고 하는 척합이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는 4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점짜리긴 하지만 실제로 난이도로 봤을 땐 3점에 버금간다라고 느껴지는데 나머지 5번 선지 보면 미국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후에 푸트공사를 파견하였다. 지금 이 서양 오랑캐 척합이 세우는 게 신미양녀 직후잖아요. 미국이랑 우리 사이 되게 안 좋아요. 이게 해결되려면 이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랑 이 조약 체결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돼요. 척합이 세우고 나서 한 10년 더 있다가 188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이랑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거 뒤에 나오는 거네요. 정답을 4번으로 찍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고종에 임금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일어났다. 미국이 쳐들어오기 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조선의 순교자들, 프랑스 선교사, 베르네 주교의 순교를 사실적으로 다룬 조선의 순교자들의 초판 원본이 공개되었다. 베르네 주교는 흥선배원군의 집권 시기에 천주교 신자들이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이 사건으로 새남터에서, 한강 새남터에서 처형이 됐고 절두산 성지에 봉환되어 있다. 지금도 이 절두산이 이름 보면은 목이 잘리는 산이에요. 원래 이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기 한강변에 양화진에 가면 이 선교사 무덤들이 있거든요. 유적지로 원래 절두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한강에 있다고 쳐볼게요. 이 산은 옛날에 이렇게 누에고치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산이라고 해서 그 누에고치 모양을 닮은 산이다. 그냥 이렇게만 잠두봉이다. 이렇게만 불렀던 산인데 여기에서 처형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수천명을 처형을 하다 보니까 댕겅댕겅 하면서 여기에 막 사람 머리가 똑똑 떨어졌겠죠. 그래서 머리가 떨어지는 그 산이다. 절두산이라는 되게 무서운 지명으로 지금 남은 거죠. 그쪽이 지금은 천주교 순교 성지로 지금도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탄압, 박해를 받았던 사건이죠. 이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병인박해입니다. 병인박해. 이것 때문에 우리 전쟁 나잖아요. 병인박해. 오른 거 골라볼게요. 황사형 백서 사건이 원인이 된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순조 시기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죠. 황사형 백서 사건.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거랑 관련이 없어요.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군 출병이 나오는 거는 이모군란 같은 사건이겠죠. 이모군란.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었다. 우리 동학노민운동 언급될 때 나오는 고부민란 같은 거 있죠. 이게 또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로즈 제독의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하는 빌미가 되었다. 로즈 제독의 함대가 요거를 빌미로 이 선교사들을 처형했다는 걸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병인 양료가 터지게 됩니다. 정답은 5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6번에 5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미출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온 성의 국민들이 모두 울분을 품고 총환과 화살을 어지러이 발사하였으며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자가 없었으니 반드시 오랑캐를 도륙하겠다. 화선으로 불길을 옮겨붙게 함으로써 모조리 죽였다. 이 자료는 환제지배 일부로 평양 국민들이 대동강에서 이양선을 격침한 사건입니다. 이양선. 서양배예요. 평양의 국민들이 이거를 합니다. 여기에 격침된 이 이양선은 제너럴 셔먼호라고 있었죠.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게 격침되는 사건 때문에 나중에 신미양료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1866년입니다. 이게 되게 1866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거 빌미로 이때가 또 병인박해 병인양료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런 거 터지고 이거 때문에 나중에 신미양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대한 걸로 오른 거 골라 볼게요. 신류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하였다. 이거는 순조 시기에 있었던 천주교대 탄압이에요. 이 시기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건 원인이 아닙니다. 신미양료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납니다. 전개 과정에서 전주화약에 체결되는 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외교장국의 도서가 국외로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이거는 프랑스하고 전쟁이죠. 병인양료 때 약탈 사건이 있었고 오페르트의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의 배경은 아니고 이 사건 뒤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거의 배경이 될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매우 가난하게 보이는 강화도에서 각하에게 보내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 임금의 도서관에는 매우 중요한 서적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심하게 공들여 꾸며진 340권을 수집하였으며 기회가 되는 대로 프랑스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로즈 제독이 보낸 서신인데요.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이 사건 당시에 외교장각의 도서를 약탈하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병인양료죠. 병인양료입니다. 병인양료 당시에 외교장각 도서 약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병인양료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선지가 좀 가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고를 것은 병인양료입니다.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맞서 싸워가지고 이 프랑스군이 후퇴를 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청군의 개입으로 종료가 되는 것은 임오군란이 있었고 또 갑신정변이 있었죠. 이거 아니고 재물포 조약의 체결로 이어지는 것은 임오군란 때문에 이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이거가 원인이 아니에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병인양료가 이 연도인데 지금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이거보다 2년 뒤에 일어나요. 배경이 될 수가 없겠죠. 양헌수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의외로 우리가 매우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손에 못 쥐고 갈 뻔 했는데 외교장각 도서라도 약탈해서 간 거죠. 영국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하는 배경이 된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한 20년도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9번 볼게요. 9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배경 찾아볼게요. 배경 양헌수가 힌트 정족산 주둔하였다. 산 위에 매복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북을 치고 나발을 불면서 좌우에서 총을 쏘았다. 그래서 서양인들 10명이 죽었다. 서양 사람들 도망가고 있습니다. 본진으로 도망갔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 양헌수 장군의 정족산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병인양료 당시의 모습이죠. 이거 한번 배경으로 오른 거 찾아볼게요.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이거는 이 사건 있고 또 몇 년 뒤에 신미양료 있고 나서 일어나는 거니까 배경이 아니라 뒤에 일어나는 일이네요. 이건 아니에요. 오페르트가 남양군의 묘를 도구라는 걸 시도했다. 이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병인양료는 프랑스거든요. 아무 관계 없어요.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 이건 청해의 군대잖아요. 지금 우리 프랑스하고 싸운 거니까 이거하고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임오군란이 정리되는 시점에 그때 벌어지는 일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병인 박해로 천주교 선교사와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이 병인 박해가 일어나서 병인양료가 일어나는 이 배경이 되는 거죠. 4번이 맞는 얘기고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책략이 국내에 유포되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미국이랑 조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상소 같은 거 올라오게 되고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됩니다. 이거는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볼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방금 남연군 방해의 차지 중사가 아랜 발을 물으니 덕산의 묘지에서 서양 놈들이 침입을 해서 무덤을 훼손한 변고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놀랍고 황송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남연군 묘지 무덤 훼손 변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고종의 주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했다가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프랑스하고 뭐가 안 돼요. 프랑스는 이 선교사들을 처형했다는 걸 빌미로 전쟁까지 일으켜서 어찌어찌 하면은 이걸 보복도 하고 우리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보다 프랑스하고 잘 싸웠죠. 이 병인양료에서 승리를 하면서 우리는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게 되고 그들은 쫓겨가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은 많아지지만 우리가 도통 문을 열어주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통상을 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그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나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굉장히 황당해하고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거절을 하게 되는 신미양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인양료 이후고요. 신미양료보단 이전입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입니다. 연도 알고 있으면 간단하지만 연표에서 고르면 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번 시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에 2번 이런 경험이 중첩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척하비 같은 걸 세우게 되는 거예요. 고 시기로 세워 생각을 해주시면 뒤에 완전히 아닌 거는 걸러낼 수가 있을 거예요. 10번에 2번으로 찾았고요. 11번 올라가 봅니다. 11번 빈출 이 척하비는 척하비 자연석의 비문을 여기인가 봐요.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척하비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이거 이후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 구실로 이거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서양 세력과의 통상수교를 거부한 역사의 한 장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죠.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는 거는 이모군란 같은 사건이겠죠.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프랑스랑 했었던 병인양요고요. 에도막부의 통신사가 파견되는 계기가 되는 거는 임진을 한 이후 일이죠. 그때 우리가 통신사 이후에 다시 파견을 하게 되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건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전개 과정에서 어제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대단한 피해를 받게 되죠. 이게 신미양요에 해당하는 맞는 설명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가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이거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르는 거예요. 이곳은 어제연 장군과 그의 군사를 기르기 위해 조성된 충장사입니다. 어제연 부대는 이 사건 때 광성보에서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에 맞서서 항전하였지만 끝내 함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신미양요잖아요. 상식으로 알아두면 우리가 사실 무기적으로도 열세고 신미양요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척하비를 막 세우고 그랬지만 이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어패가 좀 있는 얘기예요. 그땐 뭐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실제 전쟁의 참상이 어땠는지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라에서 정보를 통제하니까. 이때의 전투는 참혹하기 이를 때가 없었죠. 왜냐하면 여기는 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우리는 굉장히 구식 무기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때 미군 우리나라 사망자는 300명이 넘어요. 몇 명인지도 정확히 추산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미군의 사상자 미국 사람 몇 명 죽었을까 미군. 미군의 사상자는 3명이에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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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3명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일단 한 자릿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의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수치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걸 이겼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압도적인 전력차를 가지고 있는 미군이 왜 도망갔느냐. 그들 입장에서는 총을 쏴서 죽이는 걸 다 보여줬는데도 우리 군대가 아무런 어떤 갑옷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흰옷 입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다가 엉거주춤하다가 사망자가 조금 나왔는데 미군은 자기네들 측에 사망자가 나오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버티다가 쟤네들이 계속 저렇게 뭉게뭉게 계속 나오면 아무리 쏘아 죽여도 계속 나온다면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약간 좀 질려가지고 간 거예요. 뭐 겁먹어서 갔다기보다는 우리가 되게 용맹하게 싸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전쟁을 신미양료를 이겼다라고만 홍보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때라도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신미양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신미양료 이후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 세우죠. 척화비 세워야지. 오른 거 척화비를 세웁니다.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우는 거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더 이전이에요. 이전이고 한성군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항전하는 거는 병인양료 때 일입니다. 신류박해로 많은 천주교도가 처형되는 거는 순조식이 일이고 오페르트가 남현군의 묘 도구를 시도하는 거는 고종지기 초죠. 1868년.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전 시기의 일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척화비 세워지는 거 이걸로 이후의 일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풀었고요. 13번 넘어올게요. 13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집무사 정기원이 장계에 초지와 덕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저의 불찰인데 광성보에는 군사가 다치고 장수가 죽었으니 저의 죄가 더욱 큽니다. 라고 하였다. 근데 지금 왕이 병가의 승패는 늘 있는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방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라는 데가 있어요. 강화도에 있었던 군사 진지들의 이름입니다. 광성보라고 한다면 어재현 장군 기억해야겠죠. 어재현 장군이 싸우다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미양료입니다. 신미양료. 이 사건은 신미양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미양료 터지고 난 뒤에 일어난 일로 오른 거를 골라보면 되겠네요.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우는 건 신미양료의 원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의 이전이에요. 로즈 제독의 함대가 양화진에 침입을 하였다. 로즈 제독의 함대가 양화진을 침입하는 거는 이거는 병인양료 일이죠. 병인양료. 이 사건 이후가 아니고 이전이에요. 오페르트가 남양군의 묘를 독을 시도하는 것도 이거의 이전이죠. 1868년이니까. 일본 군함인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운요호 사건. 신미양료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4번이고요.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처형하는 거는 병인양료의 원인이 됐었던 병인 박해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검색창에 지금 검색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조일 수호 조규라고도 부르고 1876년입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거 골라 볼게요. 최해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서양 국가하고 조약 맺을 때 처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최해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하는 거는 미국과의 통상 조약 때 나와요. 1882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틀렸고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는 거는 을사늑약입니다. 이건 을사늑약이고 천주교 포교의 허용의 근거가 되는 건 우리가 프랑스 선교사들 많이 죽이잖아요. 이 포교 자유를 얻으면서 프랑스랑 이 조약을 맺게 되면서 통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프랑스하고 맺었던 통상 조약의 내용이니까 일본이랑 나오는 강화도 조약이랑 관계없어요. 일본 경비병에 공사관 주둔을 명시하였다. 일본이기는 하지만 공사관에다 군부대를 둘 수가 있어라고 명시하는 건 무슨 사건 때문에? 이모군란 때 우리가 일본 공사관 불태우고 교관 죽이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재물포 조약의 체계로 되면서 이게 허용이 되어버렸죠. 부산 이외의 두 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의도와는 다르게 문을 연 사건이잖아요. 강화도 조약이. 부산, 원산, 인천을 열기로 개항장 세 곳을 설정을 하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에 5번, 5번이고요. 15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15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 볼게요. 제 7관,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로 일본의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을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여러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다. 돈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조약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거기에 조칙을 몇 개를 부록을 체결하는 게 있어요. 이거 맺고 나서 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는 거야 라고 일본이 요구한 거를 사실은 사실상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부록으로 처음에 맺었던 게 가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나아는 뭐냐면 제6직 조선국 항구에서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리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좀 수정해가지고 뭔가를 또 하게 돼요.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데 통상장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업데이트를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 맺은 조약에서 관세도 없고 제한도 없고 리미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조약이에요. 특히 거의 무관세거든요. 수출입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로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 사이에 1882년도에 미국이랑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관세조항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일본도 막무가내로 우길 수가 없는 거죠. 사례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좀 개정을 하는 거가 이 1883년도에 있었던 통상 무역장정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한번 업데이트해가지고 체결한 게 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본이랑 맺어진 어떤 통상조약의 조항들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맞는 거 한번 골라 볼게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이 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재물포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재물포조약. 가나조약에 대한, 가는 더더욱이 아니겠죠. 이거는 강화도조약이고 이모군란이 1882년에 99인의 반란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일본이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배상금도 내고 우리는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여기 공사관에다가 군대를 두겠다. 이런 거를 넣어서 재물포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이 설명은 재물포조약에 대한 거고 이 가는 어찌 보면 이거는 강화도조약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틀렸고 최해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는 거는 일본이랑 맺은 게 아니고 미국이랑 맺은 거에서 이걸 처음 규정을 합니다. 미국이랑 맺은 거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체결이 되었다. 이거 아니고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되는 건 우리 이것 때문에 미국이랑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게 조선책략의 내용이라서 그래요. 이거 두 개는 같은 조약 내용이네요. 이것도 미국이니까 아니고 거중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이 조미통상조약 얘기네요. 미국이랑 맺은 조약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거중조정이 뭐냐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제3국에 의해서 압박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면 조약을 맺은 상대편 국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거중조정이에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전부 미국이랑 맺은 조약 얘기니까 이거 해당 사항이 없고 가나에 다 해당하는 설명으로 나온 게 조일, 수호, 조규의 후속 조치로 체결되었다.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후속으로 일본이랑 맺어진 조약인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2점이지만 왠지 3점 같은 느낌의 문제였어요. 15번 풀었고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밑줄 그은 조약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의 알선으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체결된 장소에 새로운 표석이 설치되었습니다. 기존의 한글 안내판에 영어와 중국어 안내문을 추가한 이번 표석 설치는 개항기 대외 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장소를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를 변기했다는 건 이 국가가 어디라는 걸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조미 통상 조약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이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 항구 개항하는 것은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죠? 아니네요. 김홍집이 국내의 조선책략을 소개하였다. 이 조약의 영향으로 이게 한 게 아니라 이 조선책략 때문에 이걸 체결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거꾸로 바뀌어 있네요. 아니네요. 민영익을 대표로 하는 보빙사가 파견이 되었다. 우리가 이 조약을 맺고 나서 담내로 파견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보빙사입니다. 미국에 파견했었던 사절단이죠. 3번이 되겠고요. 일본 군함 운효호가 영종도로 공격하는 건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죠. 운효호 사건 아니고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1880년대에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치하고 근대 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지만 제대로 되지는 않았었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조미통상 조약의 영향으로 해당되는 거 보빙사 파견이에요.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 자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 볼게요. 자 가를 볼게요. 미국 상인과 미국 미국입니다. 이거는 조미 통상이죠. 통상 조약이죠. 우리 미국이랑 한 거 미국이랑 맺은 거고 나를 볼게요.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한 달 전에 미리 일본 영사관에 통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래서 쌀을 수출 못하게 되면은 미리 한 달 전에 고지하면 돼 라고 하는 방공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여기에 사실 이렇게 해 줄 생각이 일본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본이랑 맺은 조약이 있고 미국이랑 맺은 조약이 있네요. 여기서 맞는 거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자 이 기억부터 볼게요. 최해국 대우 내용을 포함하였다. 미국이랑 맺은 조약에서 처음 이거 얘기하죠. 기억이 없는 거 지워버립니다.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는 조약이 아니잖아요. 갑신정변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난 건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나서 이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일본이랑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국이니까. 그럼 니은은 아니에요. 니은 들어간 거 지우면 요것밖에 안 남네요. 일단은 2번인데 디귿이 맞는 건지 볼게요.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맞는 얘기네. 요거 맞고 그래서 기억 디귿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정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약은 한일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900년대로 넘어가야 체결되는 조약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어요. 18번 가나 문서가 작성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골라 보겠습니다. 요기를 고르는 거네요. 지부복걸 척화의 소 지부복걸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나요? 지부복걸 지부복걸이 뭐냐면 이 상소 올렸다는 거예요. 척화의 상소로 올렸는데 지부복걸이 뭐냐면 궁궐 앞에다가 앞에서 도끼를 옆에다가 놓고 엎드려서 상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들어주지 않으려거든 이 도끼로 내 목을 쳐라 이거예요. 되게 극단적인 방식의 상소입니다. 약간 왕 협박하는 느낌의 그런 상소인데 목숨 걸고 올리는 상소라고 보면 돼요. 최익현이라는 분이 요거를 올렸죠. 내용이 뭔지 보니까 저들이 비록 일본 사람이라고는 하나 실은 서양인하고 뭐가 다르냐 서양 오랑캐놈들하고 뭐가 다르냐 화친이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책과 천주의 초상이 교육하는 속에 섞여 들어오게 되고 조금 지나면 전도사와 신도가 전수해서 사학이 그러니까 천주교를 그때는 사학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온 나라에 두루 차게 될 거다.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도 우리는 교육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당시의 최익현의 상소입니다. 자 그러면 1876년쯤이에요. 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조정에서는 어찌 백해무익한 일을 하려 러시아가 없는 마음을 먹게 하고 미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만들어서 오랑캐를 끌어들이려고 하십니까? 저 황준원이라는 자는 스스로 중국에서 태어났다 하면서도 일본을 위해 말하고 예수를 조우신이라고 하며 난적의 앞잡이가 되어 스스로 짐순과 같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고금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영남 만인소입니다. 왜 났냐면 만인소가 또 뭐냐면 이건 상소인데 만 명이 서명하는 상소예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상소죠. 뭔 일인데 이렇게 들고 일어났냐면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사람을 보내죠. 근데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여기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있다라는 거죠. 우리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내용에 아무 상관도 없는 서양 세력이랑 우리가 뭔가 조약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유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랑 아무 관계도 없었던 미국이랑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되고 왜 갑자기 러시아랑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왜 서양 세력이 자꾸 끌어들이는 쪽으로 그런 사특한 책이 들어오느냐. 이걸 쓴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 뭘 안다고. 얘는 태생이 또 중국 사람 아니야. 근데 얘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일본을 위해 말하고 있고 서양의 사학을 되게 신봉하는 모습을 보여. 어떻게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를 가지고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 라고 그 책을 되게 강렬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상소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수신사를 대놓고 또 이렇게 보내지를 못하게 돼요. 근데 일본의 발전된 모습이 궁금했었던 고종이 수신사는 공개적으로 보내는 사줄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공개적으로는 못 가고 약간 암행어사처럼 암행어사처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암행어사처럼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몰래 일본의 발전상을 보고 나한테만 몰래 보고해 이런 식으로 보냈던 조사시찰단이 이제 요런 단계에서 이 다음에 등장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거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바로 답이 나오네요. 이렇게 반대했지만 우리 조약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수신사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사람을 파견을 하게 되죠.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갔었고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갔었어요. 그리고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란 책을 가지고 와서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선은 1번이 맞는 거 같아요. 나머지 거 볼게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거는 요거 뒤에 일어나는 일. 평양 관민이 제너럴 샤머노를 불태우는 거 제너럴 샤머노 사건이죠. 이거보다 이전 시기 1이네요. 1866년이니까. 거중조정 조항을 포함한 조약에 체결되는 거는 미국이랑 우리가 처음 조약을 체결하는 건데 요 책을 들여와가지고 곧 다음에 체결이 되는 거예요. 82년도에 양원수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는 거는 병인 양료입니다. 이거의 이전이죠. 가의 이전.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1번 18번, 19번으로 올라갈게요. 19번 가나 조약 체결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사이 가를 보겠습니다.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점점점점점 제 10권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리하여 판결한다. 우리 여기 안에 개항장에서 일본 사람이 그냥 걸어가다가 한국 사람 칼로 찔러 죽여도 우리가 그 사람 체포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판하는 건 일본이 안다. 치외법권 같은 거죠.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그 사람을 체포하고 처벌하고 가두거나 할 수가 없다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조항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 조항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첫 번째는 얼핏 보면 되게 좋은 내용 같죠? 이거 내용 지금 강화도 조약이거든요. 강화도 조약인데 이거를 보고 이거는 내용이 좀 좋은데요? 우리를 대등하게 봐주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국이랑 평등하다는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누구 때문에 항상 방해를 받았어요. 우리를 자기 나라의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방어용도로 항상 끼어들었던 중국이 있어요. 이 중국이 또 끼어들어서 뭐라뭐라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는 누구한테 속해 있는 국가 아니고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요. 단독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자의로 일본과 이런 약속을 맺습니다. 라고 우리 입으로 뱉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논 거예요. 중국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으로 자주권이라는 애매한 지금 말을 쓴 거죠. 나중에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왜 너네 제3자가 끼어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1번 조항이 되는 거예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의 얘기고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조선국의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그 인민은 블라블라블라 미국 상인 블라블라블라 이거 무슨 나라죠? 미국이랑 맺은 통상 조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이랑 1882년에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한번 골라볼게요. 공사노비법이 혁파되었다. 우리 노비법 같은 거 혁파되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 가보개혁 때입니다. 가보개혁. 가보개혁 때 일인데 1890년대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 뒤에 일이니까 사이에 못 들어와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우리가 사실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의 발전상을 보고 우리도 발전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합니다. 이 통리기무아문이 1880년에 설치가 돼가지고 가혈책에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별기군도 창설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성공하지는 못하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선은 2번인데요. 나머지 거 마저 볼게요.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는 건 대한제국 황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대한제국 황실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이거보다 뒷시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건량이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채택이 되었다. 건량이라는 게 나오는 건 되게 슬픈 사건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을미사변 터지던 해가 있었죠. 그때 을미개혁이라고 있었어요. 을미개혁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뒤에 있었던 내용이죠. 지방행정구역이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었다. 이거 우리가 추진하는 가보개혁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나의 뒤쪽에 들어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통리기무아문이 설치가 되었었다는 거 요거가 답으로 채택이 되는데 통리기무아문은 여기 파트에서 빈출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우리도 개혁을 좀 해보려고 근대국갈로 발돋움을 좀 해보려고 고종이 여러 번에 걸쳐서 시도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통리기무아문이었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정답을 지금 찾았습니다. 2번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수신사 김기수가 나와 엎드리니 왕이 말했다. 전선, 화륜과 농기계에 관해 들은 것이 없는가. 저 나라에서 이 세 가지 일을 제일 급하게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던가 김기수가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신사 김기수.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책을 하고 나서 1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나를 보겠습니다.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이 되어서 왕에게서 받은 원래 암행어사는 자기 내용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밀지를 받는데 이것도 밀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밀봉된 교지를 받아서 드르륵 따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일본 조정의 논의와 전국의 형세, 풍속, 인물, 교빙, 통상 등의 대략을 염탐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 염탐이 뭐예요? 몰래 보고 오라는 거예요. 몰래 보고 와. 그러니 너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거 다 보고 듣고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낱낱이 기록을 해서 별도의 문서로 조용히 나한테만 보고해 라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인 사절단을 보냈었다가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여론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몰래 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수신사는 공개적이고요. 어윤중처럼 암행어사 형태로 갔었던 이 사절단은 조사시찰단이라고 합니다. 조사시찰단이 생기는 이유는 중간에 어떤 사건을 겪기 때문이겠죠. 자, 이 사의 시기의 일로 오른 거 골라볼게요.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는 건 이거 뒤에 일입니다.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하는 게 이거 조사시찰단 뒤에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니고 통리기무암흥과 12사가 설치가 되었다.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이게 설치가 되어서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 수신사들이 보고 들은 거를 전에 듣고 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불효포함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 좋아진 여론 때문에 이 수신사에서 조사시찰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비공개 사절단으로 2번이 정답이고요. 은효호가 강화도에서 영종도 무단 침입하는 거는 이거가 체결되는 전의 일이니까 사의가 아니라 이전이죠. 교원 양성을 위해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우리 스스로 학교 세우고 하는 거 이거 뒤에 개혁정책 치르면서 하는 일입니다.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해서 천주교포구가 허용되었다. 이거보다 나중 시기에 나와요. 전부 다 나의 뒤쪽에 나오는 일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사이에 들어가는 걸로 2번 통리기무아문이 설치가 됐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수신사를 보내서 여기서 배운 거를 토대로 우리도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는 하지만 제대로 운영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에 2번으로 찾았고요. 마지막 페이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빈출 다음 서술형 판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밑줄 그은 이 기구에서 추진한 정책을 서술하시오. 이 기구는 변화하는 국립의 정세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1880년에 설치가 되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은 게 1876년이에요. 거의 상전벽회 수준의 변신을 한 일본을 보고서 충격도 받고 깨달은 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1880년에 우리가 이 기구를 만듭니다. 소속 부서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데도 있었고 군사를 통솔하는 군무사, 통상 맡은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서 총 12사가 있더라.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서 개화 정책 우리가 추진하려고 만든 기구입니다. 통리, 기무, 암훈입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건데 이 통리, 기무, 암훈 요거가 했던 거 이 기구가 추진한 정책이 그래서 뭐냐 그거 골라주시면 돼요.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거 갑오개혁대하는 겁니다. 통리, 기무, 암훈에서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뒤에 나오는 거예요. 미국과 합작해서 한성정기회사를 설립하는 건 대한제국 황실이 하는 일이라서 이거보다 훨씬 뒤쪽에 언급이 돼야겠죠. 5군형을 2군형으로 축소하고 별기군 신식군대를 창설하죠. 그리고 일본 교관을 데려다가 하기는 했는데 이 별기군 때문에 또 사건이 터지는 게 임오군란이 되겠고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백전을 주저하는 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때 했던 거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 기구 생기기 전에 일입니다. 교육입국조소를 반포하고 외국어학교 관제를 마련했다. 이거 이 뒤쪽에 우리가 근대적인 개화정책 추진하면서 벌였던 일이고 통리, 기무, 암훈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고 군형을 축소하고 별기군을 세웠다. 통리, 기무, 암훈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다.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22번 풀겠습니다. 다음 책이 유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동아시아의 정세가 날로 악화될 것이다. 러시아의 영토를 공략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조선의 제일 급선부는 러시아를 막는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이 책은 조선의 책략, 조선 책략입니다. 중국을 가까이 하며 일본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고 일본이랑도 잘 지내고 미국이랑 또 연계해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네요. 뭐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근데 원래 러시아가 우리랑 국경을 대고 있긴 하지만 아무 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서로 관심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유생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우리가 러시아랑 그때 아라사라고 불렀던 저 아라사랑 우리가 뭔 문제가 있는데 난데없이 우리를 왜 건드리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중국, 미국이랑 일본이랑 왜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되지? 이거 너무 정세를 흐트러트리는 아주 사특한 책이다. 그래서 이 조선책략이 들어와서 알려주게 되면서 들썩들썩 난리가 나고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서 영남의 유생들이 만명이 모여가지고 만인소 같은 거 올리게 되죠. 자 이게 유포된 이후의 일 골라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만손 등 영남의 유생들이 모여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사특한 책이에요. 만인소를 올려서 격하게 저항을 합니다. 김기수가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되는 거는 이거의 이전 시기 일이에요. 이게 일본의 2차 수신사로가 썼던 김홍집이 갖고 오는 책인데 김기수는 1차 수신사로 1876년에 조약체결 당시에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이전이죠? 어지현 장군이 광성부에서 항전하는 거 신미양료입니다. 훨씬 이전이고요.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철종 시기 일이기 때문에 더 이전입니다. 홍경래의 나는 더 올라가야 되네요. 순조 시기의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23번 미국의 부임에 대한 담내와 양국의 친선을 위해서 파견된 이 미국에 파견한 거는 보빙사죠. 보빙사예요. 보빙사. 홍영식, 서강범 등과 미국 대통령 아서를 접견하고 국서와 신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자, 영선사. 귀국할 때 조선책략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거는 영선사가 아니고 일본에 파견했었던 수신사죠.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갖고 오죠. 무기제조공장인 기기창 설립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청나라의 기기국을 보고서 이런 걸 참고해서 이걸 만들게 되죠.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제국기로 남긴 건 보빙사가 아니고요. 신숙주가 하는 거예요. 조선전기의 신숙주가 일본을 갔다 와서 이런 걸 남기죠. 나,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들여와서 국내에 소개하였다. 이거는 청나라에 갔다 왔었던 오경석이라는 역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빙사랑 관련이 없어요.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지 않았어요. 다 공개적으로 파견됐고요. 이렇게 파견된 거는 일본에 파견됐었던 조사시찰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4번 보겠습니다. 가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양의 근대 문물을 직접 목격하다.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담내로 파견된 보빙사 자, 보빙사. 보빙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 볼게요. 수신사란 이름으로 파견된 거는 이거는 일본에 보낸 거죠. 조선책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했다.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하는 겁니다.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청나라 기기국에서 이거는 영선사죠. 영선사고요. 개화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이거는 여론이 조선책략 때문에 안 좋아지고 나서 일본에 보내는 비밀리에 보냈던 사절단. 조사 시찰단이었고요. 정권 대신 민영인과 부대신 홍영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보빙사로 갔던 거. 그래서 5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24문제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연도가 굉장히 바트게 나와요. 근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의외로 연도를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어떤 사건이 어떤 조약의 배경이 됐느냐. 이 조약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나왔느냐. 전후 관계를 물어보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조약을 맺은 국가 처음으로 조약을 맺었던 서양 국가 그리고 우리는 이 혼란한 와중에 우리가 뭔가 개화 정책을 추진한 게 있었나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선대원군 문제도 자주 빈출이 됐었죠. 이렇게 빈출되는 키워드 정리하셔가지고 이론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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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